동철아! 동철아! 하하하하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하하하하 갑자기 소리질러 동철아! 하하하하 동철아 동철아 동철아가 아이고 동철아가 아이고 동철아 동철아 동철 하하하하 제한보다 보인 범행기 아이고 범행기 보인 피하네 하핫 좋아요와 구독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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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앜 동철아 하핫 악 그런데 사고는 약간 목소리가 남자같기도 하고 왜 자꾸 남자네 약간 걸포라면서 하하하하 하하하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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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방금 진짜 아저씨 같았다 이분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와요 온다고요? 정말 진짜로 우리 다들 사라져 만나요 제 앞에 한 명 있었는데 집안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와 나이스 라이온님 두 마리 더 있어 두 마리 집에 붙었다 돌에도 있다 여기 돌에도 있다 3번님 앞에 돌에 있어요 3번님 앞에 돌에 나이스 집안에 있다 집에서 뒤로 간다 집안에 안 말해 여기로 갔다 4번 피는 나이스 잘한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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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슈퍼 세이브 동철이 그만 잡고 동철아 지금 말을 못한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동철아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 동철아? 동철아 동철아 동철아가 아니고 동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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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날 왜 부른데 아까 불렀는데 굉장히 대답했잖아 미리 불러요 다 부르고 싶은데 전부 다 짜러 가는데 니는 땜목 가 있고 2번이면 어디 가요 아 2번 진짜 젊은 수 진짜 와 난 자기 자녀를 들어왔지 아니 나를 살려줄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4번님 밖에 없어 빨리 와요 4번님 혹시 자 돈 많은 거 알아요? 그래요? 아 2번님 근데 자요리 차가 벤츠인데 잘못 택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요 그럼 1번님이 더 부자라 2번님이 조금 더 어리다면서요 에이 피는 의미 없어 일찍 죽어야지 다 사람이 명이 길면요 그것도 다 살아 일찍 일찍 죽어 죽어 해야되지 근데 3번님 고향이 어디에요? 말투가 근데 연변 4번이라도 남창님 연변을 많이 저 4번님 마산이라면서요 네 그럼 저 가까봐요 부산? 아니요 대구요 아 대구 말투 그래요 마산이 말투 없었어요 아 네 근데 부츠캠파 갈 거라 상관없어 그니까 총 총무같은데 와 당 떨어진다 와 당 좀 차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배치밀만 4개만 써 와 배치밀 왜 이렇게 많이냐 한숨 동안 아까 몇살야 그랬어요 사바님 33살이요 33살이면 한 12년만 되어있으면요 배치밀 4개씩 묵일지 알거든요 아 88년생 있네 네 88이 근데 우리 같이 한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아 올리세요? 아 유튜브 맞죠? 하하하 몰랐어요 알고 있는줄 알았네 하하하하하 아 맞네 글뽀 맞죠? 네 맞죠 알고 계신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기이가 많이 먹거든 대단히 안 나니까 근데 진수님 뭐라켰나 아까 아니라메 봤제 진수야 이건 저 글뽀같지 글뽀 아니요 글뽀 아니고 글뽀인데 글뽀 글리면 글린다고 글 야 니 또 손 떠나 들었나? 어 당 떨어졌다 니 아 나 나 손 떨려서 여기 들어가네 있어야 되겠다 3번님 출발 3번님 출발 에? 출발 내가 3번 안 할랍니다 하하하하하하 니 니 가자 내가 출발 아니 몸빵 세우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잡아주려고 그럼 내가 갈게 님이 잡아줘요 고고고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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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기려도 내가 할게요 오케이 어 안돼 어 안돼 아니 막발에 죽으면 어떡해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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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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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길까지 2명이다 돈네요 길건너 길건너 아 1핀인데 뒤로 떨어져 뒤로 떨어져 1핀 잘 쏴 잘 쏴 잘 쏴 어 무을거 없나 진짜로 지오 한 번 진짜로 진짜로 났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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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축에 칼만거 죽었다 이거 와 1팀에다 아니 이런 애한테 죽었어요 저거 3번님 칼 맞고 죽었다고 얘가? 어? 저거 4번님이 칼따뜬하셨고 맞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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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풍선 오십게 감사하니.. 반풍선 오십게 감사하니.. 저거 오빠야.. 야 오빠 항의도 박쎄 죽었는데? 아 그래 내 에디언스 칼따뜬하셨잖아 맞다 맞다 이게.. 아 그래 쟤 동영상을 홍보하셨구나 저 좀 때렸어? 아 에임 지린다 헤드샷도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다 말은 말로 하진 말고 뭘 좀 십자해서 아이고 3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라다이스 십자해서 또 야옥빵만이 던지지 맞아요 오 깜짝이야 뭘 좀 줘봐요 뭘 줘요? 배진비를 왜 줘요? 정식품으로 줘요 정식품 362는 마셔 조금만 cow 아니 놀러가면 안돼 막아줄게 막아줄게 기어가 기어가 아니 아니 저쪽이야 저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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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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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 기어가 기어가 들어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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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죽어버렸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왔더미 지남 모션 왔다 왔다 창고 안에 왔다 컨테이너 들어갔다 들어와 반대 창고에 있어요 아깝다 왔어 핫힐 하나 쳤다 재밌었습니다 글뽀님 저도 같이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들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서 같이 오래 씁니다 구독 한번 할게요 구독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브레이스 언제든지 2만 5천원은 입금하고 불러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